대구 고등법원 형사일부 진성철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경산에서 자신이 낳은 아기를 변기에 방치해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. 이 여성이 아기를 두고 외출한 뒤 친구가 집을 찾았다 발견해 구했지만 아기는 이튿날 새벽 저체온증 등으로 숨졌습니다. 재판부는 죄가 중하지만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임신에 범행한 점, 깊이 후회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.